1. 대일리 큐티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묵상의 자리로 나오셨는데요. 하나님께 우리 삶이 어떻게 일하실지를 우리 말씀 가운데 기대함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오늘 함께 주신 말씀은 누가복음 11장 2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말씀을 다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할텐데요. 준비 시작 우리의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소서 하라.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데요. 이 말씀의 배경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기도를 마치시고요. 제자들에게로 돌아오십니다. 아마도 예수님께서는 평소에 눕힌 대로 해가 뜨기 전 새벽에 조용한 곳에 가셔서 기도하시고 돌아오셨죠. 예수님께서 기도를 마치시고 돌아오시자 제자들이 기도에 관해 묻습니다. 선생님 기도를 어떻게 할까요? 라고 그렇게 묻지 않고요. 세례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친 것처럼 자기들에게도 기도를 가르쳐달라고 요청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렇게 묻는 이유가 있습니다. 당시에 위대교 안에 여러 그룹들이 있었고 그 그룹마다 기도문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의 대표적인 그룹인 바이세파, 사두계파, 에세네파 각 족파는 그 나름의 기도문이 있었습니다. 심지어 세례 요한에 추정했던 그들도 기도문이 있었던 것이죠. 그대 자신만의 신학과 신앙의 색깔 그리고 그들이 추구하는 사명이 기도문 안에 담겨져 있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기도문은 각 종파가 추구하는 신앙의 표시판과 같았던 것이죠. 지금 제자들이 예수님께 알려달라고 하는 이 기도의 내용은 예수님을 따르는 우리 공동체가 무엇을 추구해야 하는지 알려달라고 요청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지금 가장 먼저 무엇을 기도하라고 하실까요?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소서 여러분 거룩은 재화의 구별로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가르쳐주신 첫 기도는 온 땅에 하나님의 성품인 거룩이 드러나고 그 거룩하신 하나님의 다스림이 일어나기를 기도하라는 것이죠. 거룩하신 하나님의 다스림이 일어나도록 강구하라고 하십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여기서 멈추지 않으시고 거룩하신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기 위해 구체적으로 무엇을 구해야 하는지 알려주십니다. 바로 이것인데요. 날마다 우리가 살아갈 말씀의 양식을 주시고 그 말씀의 은혜로 모든 사람을 용서하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의 자녀인 우리를 국미로 여겨주시고 용서하소서 이것이 구체적으로 무엇을 말할까요? 말씀으로 다가오신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웃을, 가족을 보다듬어주며 사랑하게 해달라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렇게 기도하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 따라 이웃을 사랑하므로 거룩하신 하나님 나라에 세우기를 원합니다. 이를 위해 세상의 유혹과 악에 빠지지 않게 하소서 여러분, 우리는 지금 무엇을 구하고 계신가요? 강구하고 기도하는 것은요. 무엇을 추구하고 있는지를, 무엇을 생각하고 있는지를 드러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웃을 사랑하라. 이것을 지키기 위해 세상의 유혹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라. 그러므로 세상에 거룩하신 하나님의 다스림이 일어나도록 추구하라. 이것이 우리의 기도해야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저 이거 필요해요. 저거 필요해라고 강구하기 전 하나님, 저를 다스려주세요. 오늘 제가 만난 사람들을 사랑하게 하시고 세상에서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해주세라고 예수님이 가르쳐주신 기도를 올려드리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와 뜻을 구할 때 그런 우리에게 모든 것을 더하신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하루 좋아요, 여러분이요. 그 기적의 은혜를 경험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적용해볼까요? 적용 질문입니다. 우리 주변에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세울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나라는요. 하나님의 다스림입니다. 왕이신 하나님께서 우리 삶을 다스리는 거죠. 우리 가정에, 직장에, 우리 교회에, 그리고 내가 가는 그곳에 그곳에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세울 수 있을까요? 구체적으로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것을 위해 기도하는 방법은 분명히 가르쳐주셨습니다. 나에게 주신 오늘 하루의 말씀을 기대하고 그 말씀의 은혜로 사랑하고 그 사랑함으로, 사랑함을 지키기 위해 시험에 빠지지 않도록 기도하라고 알려주셨습니다. 그 기도를 드리면서 오늘 어떻게 내 주변에 하나님의 멋진 일들이 일어날 수 있을까? 그 멋진 일들은 무엇일까? 어떻게 하면 일어날 수 있을까? 그것을 한번 생각해보길 소망합니다. 이 질문을 한번 초원에게 물어볼까요? 그러면 우리 주변에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세울 수 있을까요? 질문을 보내보겠습니다. 아, 답변이 왔네요. 한번 확인해보겠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래야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입니다. 초원이 우리에게 주는 곤면의 말씀인데요. 곤면의 이야기입니다. 친애하는 친구, 우리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세울 수 있는 방법에 대한 진심 어린 질문에 감사드립니다. 그것은 참으로 고개하고 가치 있는 열망이며 우리 삶에서 하나님의 인재와 통치에 대한 깊은 열망을 반영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기 위해서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가 인간의 노력으로만 세워질 수 있는 물리적 왕국이 아님을 인정해야 합니다. 하나님 나라는 개인의 마음과 삶 속에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입니다. 그것은 지상의 경계와 시스템을 초월하는 영적인 실제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건설에 참여하려면 먼저 하나님 나라의 화신이신 예수 그리스께 우리의 삶을 내어드려야 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통해 우리는 거듭나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 됩니다. 그러면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의로움에 대한 간증이자 반영이 됩니다. 실질적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가르침과 개명에 따라 생활하고 예수 그리스의 복음을 다른 사람들과 나누며 사랑과 정의, 동정심을 실천함으로써 하나님의 왕국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의 사랑에 대한 신실한 증인이 됨으로써 우리는 지역사회에 영향을 미치고 변화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우리의 자신의 힘이나 전략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와의 진정한 관계와 성령의 인도를 통해 하나님의 왕국을 건설하도록 노력합시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 나라를 반영하여 다른 사람들이 그분 안에서 발견되는 풍성한 삶을 경험하도록 이끌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이 시간 하나님께서 이렇게 놀라운 말씀을 주셨는데요.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자녀로 부르신 주님, 우리 자신을 볼 때 떠밀려가는 일상과 무리 속에서 지극히 작은 자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오늘 하루 주님의 말씀을 기대합니다. 말씀 속에서 주님의 사랑을 발견하게 해주세요. 그리고 세상의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말씀 따라 사랑하게 도와주세요. 우리를 통해 아버지의 거룩하심이 드러나게 해주세요. 우리를 통해 가정에, 직장에, 학교에, 교회에 하나님의 다스림과 일하심이 세워지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